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고 포항지철소 침수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난 것은 포항 냉천 범람이 원인이 됐는데요. 태풍이 지날 때마다 범람하는 냉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천 범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태풍이 포항을 지날 때마다 냉천 주변은 잠겼고 태풍 흰남로는 너무나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근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들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폭을 넓히고 바닥은 더 깊게 파달라고 요구합니다. 폭이 이렇게 좁은데 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강을 지금 주차장 만들고 했는 자리 이런 걸 파내고 해가지고 좀 넓게 좀 만들어달라. 즉 통수 공간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경주와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형산강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 안강읍의 홍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 하구의 강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하구 좁은 지역의 강폭이 지금보다 50m가량 더 넓어집니다. 포항 냉천도 형산강처럼 하류를 확장하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 포항제철소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 냉천의 물길을 하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트는 도강 사업을 하면서 강 하류의 폭이 상류보다 좁아진 데다 바다로 이어지는 하류의 경우 진행 방향 왼쪽엔 포항제철소, 오른쪽엔 OCI가 자리 잡고 있어 하천을 넓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하류를 무작정 넓힐 경우 만조시 바닷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냉천교에서 바닷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서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분 준설과 함께 방호벽을 높게 쌓고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과 교량들을 손보는 쪽으로 복구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교량이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주변이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마트 앞 냉천교는 교량의 길이를 더 늘리고 다리빨이 낮은 인덕교는 인근 원용교 수준으로 교량 높이를 높여 물빠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처럼 냉천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사댐을 건설하는 것도 수혜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남구 오천읍 항살이 1원에 총 저수량 476만 세제곱미터, 높이 50미터, 길이 140미터의 항사댐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태풍 흰남로로 인한 냉천 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포항제철소가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